한국국토정보공사 3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난 뒤에 언제 또 이 은혜를 쏟고 달라집니까? 우리가 또 현실에 부딪히면 또 우리가 이렇게 놓치게 되죠. 여러분 이 집회 마치 집에 가면 마귀는 직행버스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면 놓쳐버려요. 그때 안 놓치면 됩니다.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유익 손에 걸리면 또 놓쳐요. 어떤 사람은 유익 손에 걸리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또 흔들려요. 조금 자기 위치만 없어도 또 흔들려요. 심지어 잘 소통 안 되는 사람하고도 과면 또 말씀 놓쳐버려요. 지금부터 항상 할 것 세 가지 뭘 항상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30분만 빨리 움직이세요. 그 30분을 반드시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 숱을 보면 돼요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30분만 아침 시간을 잡으세요. 저는 평균적으로 2시간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메시지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조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2시간 전에 준비를 다 합니다. 이때 굉장한 집중 기도 하게 됩니다. 정시 기도죠. 그리고 순간순간에 정시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낮이죠. 여기에서는 답을 찾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좀 깊은 기도합니다. 여기는 좀 치유 쪽으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 병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제가 관계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도 이 깊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옵니다. 그래서 기도 서밋으로 가라. 이걸 넘어서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서밋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라. 이게 1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응답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체질이 되어지면 더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걸 안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큰 다행인 것은 제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메시지가 많고 써야 될 거 많아가지고 저는 이 속에 안 있으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기도 시간을 내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다가 기도원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합니다. 늘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일부러 안 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집니다. 그만큼 저는 최고 축복 받은 게 있다면 구원 다음으로 받은 축복이 있다면 이거다 저를 간절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라. 이게 배경도 천국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강입니다.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타임의 기준입니다. 응답이 왔나 안 왔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의 기준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강입니다. 빌리브 의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길을 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두드리기도 합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게 와요. 이러면 중요한 게 오는데 어떤 게 오는가 하니깐요. 내 목표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이루고 따라가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가니깐요. 성공한 모든 사람의 특징, 이걸 빨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흔들리고 하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걸 계속하면 두 번째 게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앞으로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목표가 일곱 명의 특징 미리 성공했습니다. 이런 답이 딱 나와 버려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결과로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한 가운데서 아무 소리 듣지 말고 이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서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도 하고요. 무너진 곳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 받았으니까요. 이미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응답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응답 받았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요게 분명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잖아요. 나의 학업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죠. 꼭 이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순서만 바꾸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순서만 바꾸면 천년의 응답이 와요. 요 순서가 뭐냐는 겁니다. 요 순서가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급이 나와야 천년의 응답을 나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이겁니다. 순서가 딱 바뀌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 속에서 일이 나오면 틀림없이 천년의 응답이 와요.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안되다가 호랩산에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내용을 들어 말하면 다른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이요. 여기에서 하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년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6년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11개장 9절 10절 11절에 나에게 다른 것 말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사회 6장 1절 13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 이게 지금 렘넌트 일곱 명이 어떻게 공부했냐는 답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1절에 내 아들아 크리스도네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다른 눈이 생겨요. 어떤 눈이 생깁니까? 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복음을 지금 전가하게 된 요셉이라. 이게 딱 보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이건 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400년 만에 피 언약을 꺼집어내고요. 누가 말입니까? 모세가. 그래, 저는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모세 당연이다. 오히려 홍에 갈라진 게 잘못됐다. 왜냐? 믿음 없으니까 갈랐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400년 만에 나오는 피 언약이라니깐요. 자, 14대 사사가 지나가면서 또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은약을 찾아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사무엘과 다윗이다 그 말이요. 될 수밖에 없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랜 시간동안에 전혀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 1000년 만에 루터가 들고나왔어요.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더라. 그래서 1장 17절에 로마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약 1000년 만에 거짓낸 소리예요.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의 학업은 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있다. 이때부터 매일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은 오직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내가 비록 목동을 하고 있지만은 매일같이 오직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성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서메스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겠냐? 나는 요호와가 함께 하시므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 정도 응답 받아 버리면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도망다리면서 요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이란 게 내게는 없다. 왜냐? 요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들어 나갔을 때 군복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갔냐? 평소 때 자기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졌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을 가질 때 계속 하다보면 약간 나에게 육신적으로도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게 실제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 다 나와요.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취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답을 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시대응답이 와버려요. 네, 천년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시대응답이 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어지죠. 자, 어느 날 사건이 딱 생깁니다. 어느 날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였나요? 노예로 가서 감옥 갔습니다. 전혀 요셉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이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요. 학업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의 취업이 이렇게 됩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는 군인 한 명이 군인들의 목표가 장군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다락방을 했어요. 그 어느 목사가, 군대에 있는 목사가 다락방하는 군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당신 앞으로 말해 장군되어야 되는데 다락방하면 되겠냐? 말해.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장군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승진하기 위해서 다락방하는 거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 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시면 달고 안 달아주면 안다는 거다. 대단하지요. 많은 군인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일어나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군인은 장군되었는데 얼마 전에 땅굴 사건 얘기 많이 하는 그 장군. 그 사람은 우리 멤버였죠. 그 사람은 그 장군되기 위해서 그 장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장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참모총장까지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은 그 장군되기 위해서 당신이 앞으로 참모총장이 될 거다. 내가 그랬어. 참모총장 임명받는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전화기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엉뚱한 걸 사는 게 그렇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골리아시 나타난 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이 은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이게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바울은 이걸 보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잘 일이죠. 앞으로 나는 취업을 어떻게 했냐.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게 돼 있어요. 조회사의 정인들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싹 다 그랬어요. 모르고 있어 그렇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너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렘너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제게, 이게 멘토들이, 책을 통해서 말을 하겠죠. 나는 말틴 루터에 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왜냐? 성경을 처음으로 해보간 사람이에요. 대단하지요. 저는 요한 칼빈의 생애를 공부해 봤습니다. 왜냐? 신학을 처음으로 해보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읽어봤어요. 전도를 해보간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와 리빙스톤 읽어봤어요. 선교를 해보간 사람들이에요. 읽어볼만 하죠. 그런 사람 내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을 읽어봤어요. 특히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 읽으면서, 아, 이런 사람 이렇게 선교했구나. 리빙스톤 읽으면서요. 감명받았어요. 그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 가서요. 복음 전하다가 가족도 죽고 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다 옛날에는 위험한 테니까,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이때까지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근데 리빙스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밑에 뭐 제자들이 있겠지요. 폭포수 밑에 앉았는데 항상 거기서 기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요. 안 일어나. 제자가 와보니까 이 리빙스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다가 딱 죽었는데 그녀가 앉아있다.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 순간 넘어가죠. 그들 앉아있어요. 평소 때 얼마나 기도했었느냐.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꾼거에요.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꾼거에요. 맞습니다.